안녕하세요 슈퍼파프 교수님들 미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온 곳은 클리블랜 미국에서 살면서 너무 궁금했던 도시인데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클리블랜 여행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클리블랜 다운타운에 왔는데 제가 찾은 곳은 1890년도에 지어진 백화점 The Arcade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여기 여러분 일단 엘리베이터 1890년도 와 너무 아름답다 와 여기 들어왔는데 여러분 너무 잘해놨다 논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제 카치노 들어와서 돌아다녔는데 영상을 많이 못찍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많이 타이트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로 그냥 머신에 앉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500불 갖고 한번 놀아볼게요. 500불 넣고 제가 앉은 머신은 제가 좋아하는 드래곤링크 골든센트리. 그랜드가 1249불, 메이저 799불, 그리고 10센트 머신인데 마이너 500불, 미니 100불. 자 슈퍼파워풀 선생님들, 오늘 500불 놓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센트로. 자 2불 50점 배틀. 레츠게르. 4불. 4불. 과연 오늘 어떻게 풀릴지. 5불. 자 이거 3개나면은 프리스피보너스. 동전 6개나면 동전 보너스. 5불로 올려볼께요 배팅 5불로 4불로 올려볼께요 보너스 나왔다 대박 다행이다 여러분 보너스 잡았어요 자 프리게임 6번 들어가구요 오블배팅 클리브앤랜드에서 잭팟 잡아보자 바로 갈께요 자 이렇게 해서 멈출께요 26불 총 현재 4번 남았습니다 동전 아까비 동전 가자 동전 2번 마지막 스피 마지막 스피 렛츠게르 끝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6번 돌아갔는데 총 33불 20전 그렇게 뭐 크게 나온 보너스 아니죠 계속 가볼께요 3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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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32불 병마용이죠 제일 큰 심불 이 머신에서 이야 아깝다 이렇게 해서 34불 34불 분위기 좋아요 다섯개 동전 다섯개 여러분 7불 50을 올려볼게요 7불 50 정말 4불 2불 5불 5불 4불 4불 5불 4불 5불 10불 50전 나왔다 보너스 나왔다 와 대박 7불 50에 보너스 현재 여러분 깔린게 30불에 이것도 30불 60불에 82불 50전 깔린게 바로 갈게요 미니가 하나에 100불 마이너 500불인데 글씨 없나? 글씨 떨어지면 대박 자 22불 50전 7불 50전 30불 조금만 더 7불 50 자 마지막 스펙 살려라 살렸습니다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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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스펙 끝 그래서 얼마 다행히 크진 않지만 보너스 잡았다 오랜만에 앉았는데 드래곤 링크 드래곤 링크 7불 50 매틱 했는데 금액은 142불 50전 동전 팝빙 없고요 142불 50전 멈춰볼게요 오늘 500불 넣었죠 527불 50전 그나마 잘 버티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7불 50 계속 가볼게요 조금만 이거 하나에 150불 75불 너무 아깝다 여러분 하나가 모자라 자 이렇게 해서 21불 9불 자 5불로 내려볼게요 5불배팅 금액이 희린 Ep 17 1불 1불 음 보낸 1불 2불 가 gag 끝 1불 형 2불 50 갑자기 조용해요 그래서 조금만 배탱 낮춰서 가볼게요 아까비 하나 모잘라 이거 125불인데 너무 아깝다 여러분 거의 깔린게 5개의 공이 거의 200불이었어요 하나가 모잘라서 안됐습니다 자 다시 7불 50 3개 아까비 1불 50 아깝다 프리스피 아깝에 갑자기 여러분 분위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되지 아 보너스 나왔다 7불 50에 프리게임 5 나이스 여기에서 반전 드라마 바로 할게요 레츠게릿 15불로 시작합니다 6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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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좋아지죠 동전 동전 아까비 2번 남았습니다 따 마지막 스피 따 와 갑자기 반전 드라마 목소리 갑자기 좋아지는 미카 자 668불 60전 다행히 오늘 500불 놓고 저 이렇게 영상 키자마자 와이프 가서 스타벅스 커피 뽑았어요 스타벅스 커피가 이 안에 있네요 맛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다행히 500불 놓고 168불 60전 따고 있어 자 7불 50전 한 몇 번만 더 눌러볼께요 와 괜찮았다 하나만 더 아까비 아까비 프리즈게임 아까비 자 5불로 내려 볼께요 와 5개인데 위에 있다 봤어요 3불 1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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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불 1불 1불 2불 1불 1불 2 자 다시 7.50 4.50 아까비 굳히게 들어가자 아까비 자 다시 본전 500불 오늘 쉽지 않네요 왔다 갔다 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5불로 내려 볼게요 아까비 프리게임 아까비 아까전에 큰줄 주고 맘이 돌아선거 같아요 여러분 조용합니다 자 7.50으로 300불까지 가볼게요 자 7.50으로 300불까지 아 프리게임 아까비 4불 50 이렇게 줄 맞았다 31불 50점 15불 15불 하나가 모자라 자 10불 50 자 10불 50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여러분 304불 20점 3번만 더 눌러볼게요 그리고 자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58불 50점 300불까지 가볼게요 375불짜리 공 저런거 맞으면 얼마좋아 자 300불까지 가볼게요 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엔 마이너스 200불 자 다른 머신에 앉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번째 머신에 앉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에 담는 라이트닝링크 그랜디가 1887불 메이저 856불 마이너스 10센트짜리로 가면 마이너스 500불 미니 100불 자 500불 넣고 지금 304불 20점이 있는데 이 머신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불씩 가볼게요 5불씩 가볼게요 나왔다 프리케 라스베가스 테마 홍수 공기 공기 한번 arrival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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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떨어지면 동전 버너스 아 어렵다 와일드 자 한 번 남았죠 동전 가자 동전 동전 아깝게 자 보너스 끝났어요 61불 그래서 355불 20전 바로 갈게요 5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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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7불 50을 올려볼게요 7불 50 하나만 더 하나가 모잘라 과연 오늘 어떻게 풀릴지 자 현재 256불 500불 갖고 시간대 절반 들어갔습니다 아깝다 미니가 100불 조용합니다 7불 옵션씩 치는데 나오면 역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되네요 아깝게 120불 남았어 120불 자 마지막 눌러볼게요 안돼 안돼 너무 안나온다 여러분 100불 남았어 100불 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100불 남은 시간 자 마지막 기기 앉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머신 앉았습니다 호프앤몰퍼프 500불 갖고 딸때도 있었고 오늘 좋았었던것 같은데 102불 남았어요 102불 뭐 거의 지금 뭐 집에 가기 딱 5분 전입니다 자 여러분 102불 남은거 10센트로 5불씩 가볼게요 레츠 겟잇 다 필요없고 보너스 하나만 담았으면 좋겠다 영상에 본전도 필요없고 보너스 하나만 담았으면 좋겠다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옆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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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났습니다 레츠 겟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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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어 휠 돌아가는거 아 아깝다 이거 나왔는데 어 미니 걸려서 100불 저는 지금 5인되서 집에 가게 생겼어 왜이러냐 아 안되는데 자 여러분 8불 남았다 미치겠다 어 뭐 맞았어 자 5불 자 마지막 스피 이거 눌러볼게요 아 오늘 다른 영상이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힘없이 돈 500불 자 여러분 오늘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열차 아 참죠 오늘도 500불 마이너스 자 슈퍼팔플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리고요 미카 클리블랜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서 오늘 구경 잘하고 그러고 갑니다 자 그럼 다음 목적지 다음 여행지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렛츠 겟 앟 영화 샤어생크 리뎀슌 촬영지 교도소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교도소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 닫았는데 영화 영화로 갔던 그런 곳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1869년 지워진 건물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볼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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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